어, 소스 크다. 양쪽에 있잖아, 양쪽에. 네. 상생, 상생. 멋있다. 바다 물 깨끗하다, 생각보다. 아, 바다 냄새. 뭐 이따 먹으러 가야 되네. 어? 이거잖아, 이거. 셀카로 찍었어. 오, 진짜 같다. 오, 진짜 같아. 오, 오케이. 손 정말 잘 어울린다. 크니까 네 손 같아. 됐다, 됐다. 자, 우리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작업장이에요. 작업장이에요. 장난이 너무 싫어한 거 아니? 여기 상계가 있나? 너무 옮긴 장소. 여기서 캐라고요? 여기서 우리가. 여기 있어요, 상계가? 근데 이분들 왜 안 들어가? 귀한 건데 다. 못 달아? 어촌계랑 다 협조를 구해서 잡기로 했고요. 허가된 사람만 이렇게 해서. 네. 말동선계 채취를 위해서 옷부터 갈아입고 다시 모일게요. 살소통 있죠? 살소통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그래, 지금? 죽어, 죽어. 아니, 이것도 무서워. 살소통을 왜 메고 들어가. 혹시 몰라서. 클래식하게 한 번 점프 한 번. 점프 왜? 자,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야, 이거 들려? 잘 안 들리는데? 자, 지금부터 말정선계를 채취하시면 되는데요.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우리 알려줘야지. 막막하시죠? 네. 그래서 오늘 세녀분들을 모셨습니다.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말동선계 우리 선생님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본인 소개? 본인 소개. 본인 소개. 본인 소개. 본인 소개. 본인 소개. 저는 이 호미곳에 토베기로 사는 장무혜입니다. 장무혜. 하정옥. 하정옥 어머니. 무혜 어머니. 아니, 해녀는 난 제주도나 마라도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. 아니, 우리 내륙에도 많은데. 호황에도. 우리 호미곳이 제일 많아. 호미곳 해녀분들이 제일 많고. 아니, 어머니 몇 년 하셨어요? 우리의 보통 뭐 2, 30년인데. 30년? 보통 뭐 2, 30년인데. 30년? 우와. 그럼 누가, 그럼 누가, 누가 저기 그 해녀 선배예요? 아니, 나는 초보. 아, 초보 왜 그러세요? 이거 무료 이러면은. 20년이 넘어도 좋죠. 물금도 양을 많이 잡으니까. 수용하시라고. 수용하시라고. 수입도. 이제 많이 잡으니까 수입도. 여기 바다에 꽉 있는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. 아니, 말동성기가 보통 어디서 사나요? 그러면 돌을 찍히면 그 안에 성기도 싫어. 아, 그래? 근데 힘이 있어야 딱 좋네. 오! 힘 엄청 좋아요. 돌 다 들어요. 철화 장사입니다, 철화 장사. 최고, 최고. 이뤄야 되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.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최고. 우리 바비가 이리, 이리 넘어가서 그 속에 보면.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일단 뭐. 물에서 얘기하시죠? 네, 물에 가라. 물이 육지죠, 물이 육지. 자, 우리 보조 잘, 우리 커플. 제가 예전에 볼 때는 그 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? 지금 잡는 성기는 괜찮아요. 아, 지금 잡는 건 좋아요? 이거, 이거, 이거 안 해도 되죠? 이클라이징. 그거 하든지 말 해도 되죠. 어머님, 혹시 여기에. 아, 가르쳐주시니까 다른 거는. 다른, 어머니 다른. 이거, 이거 없다, 이거? 어, 너무 힘들어. 이거 없어요, 어머니? 이거, 이거? 기입을 들어가면 안 되죠? 안 추워요? 들어가면 뭐 알지. 이거 엄마 산소, 산소 없어요? 산소? 산소까지 할 수 없는데 빨리 가자. 어, 너무 힘들어. 어, 너무 힘들어. 가자, 가자. 가자. 어디 있어요? 성격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, 마지막으로. 내가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서. 갑시다. 항공에서 올라갈 수 있어서. 아니... 숨을 못 쉬겠어, 숨을. 빨리 가세요. 숨을 못 쉬겠어. 숨을 못 쉬겠어, 숨을. 빨리 가세요, 지금. 살려주세요. 숨을 안 쉬었어, 숨을. 빨리 가세요, 아니, 잠깐만. 빨리 가세요. 나 좋기 좋은 사람. 야! 먹을 수 있는 거 다 담아? 네! 먹을 수 있는 거 다 담아? 오늘 다 먹자! 자, 기운 좋은 사람 비용 오세요. 이 바위에 암 덮어보세요. 바위에 암 덮어보세요. 루트를 여기 지켜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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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예요? 어. 여기 맞아요? 여기 맞아요? 어. 와, 잡았다! 나 여기 어디 있네. 와, 잡았다! 와, 잡았다! 와! 우와, 험통하라! 여기 있다! 제가 찾을게요, 어머니! 어머니! 어머니는 다른 거 사와주세요, 다른 거! 다른 거! 다른 거! 전북하고! 뭐라 이런 거! 전북하고 이걸 많이 잡아요. 전북을 잡아주면 돼. 이 나름 전북 빠져만 해. 하나, 둘, 셋! уз악. 어머okes! Ey! 맞네. 어록 corpona этом? 어록 Alternatively, что 한번 해보자. 대박! 이거 대박이지 muchasifgggh! 대박이지, correct. 저 farm par Dlatego. 아 잘한다 잘하는데 아 못 찾을 게 없네 미치겄데 오 재밌다 진짜요? 아 고민해볼게요 제 처할 때 해보고 와야겠는가 아 우울에 두 mice 아 우울에 두 아가갔다 아 우울에 두 아가갔다 아 아 아 아 걸고 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